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며느리한테 사기치다가 독박쓰게 생긴 할매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부자 며느리를 잡기 위해 제사를 싸그리 없애줄거라며 대놓고 사기치다가 반품당하는 할매. 원지. 제사 없앤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시어머니. 제가요. 지금 너무 황당하고 또 어이가 없지만 어디 물어볼 것도 없어서 급히 여기다 올려봅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 결혼 11년 차고 나이는 40대에요. 그리고 현재 시댁에는 90대인 시 조부모님 두 분과 60대인 시부모님이 함께 살고 계십니다. 당신 시집 와서 평생 시부모님들 모시고 살며 명절이랑 집안 제사를 꼼꼼히 챙겨야 했던 시어머니. 당신은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또 싫었다고 하면서 저희들 결혼 준비할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나는 내가 했던 그 거지같은 고생을 내 자식과 며느리에게 절대 되물림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반드시 제사를 없애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제사는 없어지지 않았고 지난 11년 동안 어머님 제사 없애겠다는 말씀 잊은 거 아니죠. 그 약속 꼭 지켜주셔야 돼요. 저는 그 말만 믿고 있다고요. 틈틈이 이렇게 대놓고 여쭤보곤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웃으면서 오냐 그래 꼭 그렇게 해주마 이러면서 저를 달래주셨어요.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슬그마니 아이고 너희씨 조부님들 돌아가실 때까지만 지내자 이렇게 말을 바꾸더라고요. 암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하던 걸 갑자기 없애면 당신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 막말로 저분들이 뭐 살아봐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시겠냐. 그러니까 네가 좀 참고 저 두 분 돌아가실 때까지만 하자 등등등 저한테 막 부탁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하긴 그래요. 워낙 옛날 분들이고 그런 어른들 생각을 한순간에 갑자기 바꾼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저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냥 내가 좀 참고 한 10년 정도만 도와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받아들이고 넘어갔어요. 물론 저희 남편도 이때 옆에서 이 얘기를 다 들었고 제가 또 한 번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그랬는데 이번 추석 때 어머님이 전을 부치다 말고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갑자기 정말 개뜬금 없이 근데 말이다 제사를 아무리 없앤다 하더라도 저 어른들 제사는 챙겨야 하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이랬더니 아이고 조상님들 제사야 이제 다 없애도 되겠지만 너희 시 조부모님들 제사는 지내야 그게 도리 아니겠냐. 그게 어? 이 집안 며느리의 도리다 도리. 대신 우리들 제사는 안 지내도 된다.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또 하는 말이 이거예요. 뭘 그리 쳐다보냐. 내가 하는 말 뭔 뜻인지 모르겠냐. 그냥 제사 다 없애더라도 저 어른들 제사는 챙겨야 하고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너희 둘이 어디 가서 외식이나 하던가. 아니 갑자기 여기서 외식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야. 대충 그렇게 제가 둘러댔고 정확한 답은 안 했어요. 이러고 말았죠. 그리고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남편한테 이 상황을 전했어요. 어머님이 방금 이런 소리를 하셨는데 이거 뭐냐. 나 지금 너무 어지럽다. 당신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해요. 그러자 남편은 바로 극대 논을 했고 통화를 하겠대요. 참고로 이때 저 혼자만 시댁에 전부 치러 온 거예요. 남편은 없었습니다. 자기도 제사는 맡을 생각이 없고 말도 안 되는 거라며 화를 내더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바로 오늘이죠. 남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머니랑 통화를 해봤는데 제사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하셨대요. 당신은 나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랬대요. 없애주겠다는 건 어디까지나 조상님들 제사고 시 조부모님 제사까지 없애는 건 얘기를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 명절되면 어차피 시댁에 오니까 와가지고 음식들 하는 김에 그냥 지내면 되는 거고 제사도 마찬가지. 시어머니 당신이 준비를 하면 그만이니까 너구들이 힘들 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남편도 처음엔 기가 막혀서 아니 아니 어떻게 평생 엄마 혼자 음식을 다 하냐고 더 요새 드시면 결국 며느리가 하는 거 아니냐. 우린 그럴 마음이 없다니까. 아니 아예 생각도 안 했다고. 게다가 우리가 힘들 게 없다니 그건 또 뭔 소리야. 하루 전에 애들 다 끌고 가가지고 전부 치고 바닥에서 거실 바닥에서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음식 세팅하고 치우고 나면 설거지도 산더미고 그것도 하고 물기 닦아야 되고 또 음식도 다 나눠가지고 담아야 되고 우리도 힘들어 엄마. 이렇게 크게 화를 내며 뭐라 했더니 그래 힘든 일 안 시키면 되잖아. 너가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까지 없애버리면 너가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할지는 생각을 해봤냐 이 썩을 놈아. 이랬다는데 참고로 저희 시아버지요. 집안일 손도 안 되는 사람이고 조기 축구 다니는 사람입니다. 음식 준비는 어머님이 하시고 세팅 마무리 치우는 그런 건 제가 다예요. 아무튼 끝까지 의견은 굽히지 않아가지고 결국 이 두 사람은 크게 싸웠고 아무런 합의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대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남편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 인간이 슬쩍 그냥 당신이 우리 엄마를 조금은 도와주면 안 될까? 이지랄. 야 지금 안 그래도 기분 그지 같은데 이 인간이 기름을 확 들이붓더라고. 너무 실망스럽고 기분 그지가 돼가지고 그냥 제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이야기했어요. 나는 말이야. 차라리 아이고 애미야 내가 살다 보니까 이거를 다 없앤다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너랑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면 내가 뭐 반대를 하든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그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마음 바뀔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야. 그런데 지금 봐봐라. 이거 완전 오리발 아니냐?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너희가 잘못 알아들었지? 이렇게 딱 잡아떼는 거. 이게 정상으로 보이냐고. 지금 신뢰가 다 박살났는데 당신 혼자 다 한다는 거 그걸 어떻게 믿냐 내가. 어머니 점점 늙어가면 결국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솔직히 당신도 하는 거 거의 없으니까 그냥 나한테만 참고 하라는 거. 어? 솔직히 나 너한테도 사기당한 기분이야. 알고 있어? 이렇게 따졌어요. 그래요. 사람 치사하게 이런 소리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합니다. 저요.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왔고요. 지금도 제 명의로 된 다른 집이 한 채 더 있습니다. 혼수, 예물, 예단, 이바지, 폐백 다 제가 했어요. 처음부터 손이 귀한 집 타령하는데 아들도 둘이나 낳았습니다. 몸조리 비용. 저희 부모님이 다 대주셨고요. 애들 키울 때도 제가 혼자 전업하면서 다 키웠어요. 시댁에다가 키워달라 좀 봐달라 부탁해본 적도 없어요. 왜? 집안에 더 큰 어른들이 계시니까 부담을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 게다가 올해 초부터는 애들도 좀 컸고 제가 맞벌이합니다. 지금. 그리고 남편 본인이 모은 돈 6천만 원 이게 전부였고요. 시부모님은 1억 아니 1천 5백 예물 끝! 그리고 그때 당시 저한테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아이고 정말 고맙다. 네 은혜 절대 잊지 않으면 이거요. 저 혼자만 들은 게 아니라 남편도 다 같이 들은 거고 다 내가 다 퍼부었어. 아니 지금 이게 나한테 은혜를 갚는 거야? 며느리 도리? 아니 내가 그동안 안 해온 게 뭐 있어? 안 한 게 뭐가 있냐고? 있으면 말해봐. 당신 하나 믿고 그거 다 내가 감당했던 거고 그랬는데 이런데도 내가 며느리 도리를 못한 거냐? 이 집안에? 참고로 당시 저희 남편이요. 월급 200만 원 받았어요. 그래요. 이런 말 하는 거 유치하죠. 진짜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했다니까. 내가 미친 거지. 여하튼 난 이제 앞으로 어머님이 하는 말 안 믿을 거야. 막말로 나한테 힘든 일 안 시킨다고 아무리 말하면 뭐하냐? 나중에 가서 기억 안 난다. 니들이 내 말을 오해했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고. 내 말이 틀렸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진짜 확 엎어버리고 싶었는데 애들이 엄마 아빠 싸우니까 눈치를 봐서 일단은 참고 잠시 휴전 중인데요. 이게 그냥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바보 등신으로 아는 건지 아니 내가 왜 이런 거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저런 미친 말을 참고 수공을 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신들 아직 60대예요. 60대. 시, 조부모님 명절, 제사 30년은 더 해야 90이 되는 거죠. 70 먹고 80 먹으면 과연 그 많은 음식을 다 하겠냐 이거예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만큼 결국엔 전부 다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 될 거라 이겁니다. 부끄럽죠. 부끄러운데 속마음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저 시집 올 때 진짜 빵빵하게 해왔으니까 비록 뭐 귀한 공주 대접까지는 아니더라도 솔직히 며느님 정도는 해 주실 거라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게다가 당신들이 끝으로 원하는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니까 더더욱 그랬죠. 물론 엄청 대단한 걸 원한 건 아니고 며느리한테 함부로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원했어요. 근데 이게 뭐야. 진짜 이런 건 상상도 못했거든. 아마 이래가지고 초반에 제사 없앨까죠. 제사 없앨까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나 봅니다. 힘이 있네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연을 끊어버리고 아니 필요하다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냥 이혼할 거야. 사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시댁 식구들과 이런저런 언쟁하는 게 너무 싫고 피곤하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데 이번 제사건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난 10년 넘는 세월 참 많은 일들 있었죠. 그래도 지금은 어쨌든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딴 거지같은 통수를 쳐맞으니까 사람이 확 돌아버리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든 할 겁니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님은 그냥 더 이상 제사 참여 못하겠다 하고 뱃게 드세요. 님이 음식 안하면 시어머니 혼자 하든 아니면 힘에 부쳐가지고 없애버리든 당신 알아서 하겠죠 뭐. 그리고 그러니까 님은 남편에게 일관적으로 참석은 해도 일은 안 하겠다. 혹은 참석도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참 만약에 참석까지 하게 될 거라면 그렇다면 절대로 일찍 가지 말고 제사 시작 타이밍에 그 시작 타이밍에 가세요. 아시겠죠? 2번 님도 그냥 배 짜야죠. 손 와버려요. 뭐 하든지 말든지. 3번 그거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몇 번만 제사 명절에 안 가면 다 돼요. 농담 아니고 쓴이가 안 가면 그 제사랑 차례에 바로 없어질 거야. 일할 사람 없으면 알아서 없어지는 게 바로 제사라고요. 4번 제사를 지내고 말고는 시어머니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그러니 쓴이인 며느리 쓴이가 뭐라 간섭할 필요가 있나요? 뭐 하든지 말든지 그냥 안 가면 그만이지 뭐. 며느리 없다고 제사 못 지낼 것도 아니고 쓴이만 그냥 처음 약속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니까요. 당신 스스로 다 하겠다는데 왜 그걸 말려가면서 싸우고 그래요? 힘 빠지게 쓸데없이 냅둬요. 5번 몰라서 물어. 니가 자꾸 도와주니까 그걸 알지야. 6번 나중 돼봐라. 자기들 제사도 분명 지내달라고 할 거다. 깔깔깔깔. 7번 아니 능력도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약하게 굴어요? 이거 사기잖아요. 사기. 원래 그래. 사기꾼들이 나중 되면 꼭 피해자 탓을 하잖아요. 이젠 화도 내지 말고 그냥 안 하면 돼요. 남편도 그래. 계속 그럴 거면 이혼하자. 이렇게 강하게 한번 나가야 됩니다. 장담하는데 절대 이혼 못해요. 알겠죠? 한번 제대로 엎어야 깨갱한다고. 8번 와 그나저나 저 남편놈 보소. 고추고도 지가 한다는 말은 절대 죽어도 안 하네. 지혜비랑 아주 그냥 똑같구만. 끌 끌 끌. 9번 이혼서류 던지면 바로 쌓을 것 같은데 궁금하다. 한번 던져봐요. 어떻게 나오나 보자. 진짜 말 바꾸는 것도 거지같죠. 이슨이도 그 얘기를 하네요. 말을 바꿀 것 같으면 생각을 바꿀 것 같으면 혹은 속인 거라 해도 그래. 사과를 먼저 해야지. 속여서 미안하다. 혹은 마음이 바뀌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면 안 되겠냐. 안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진짜 그냥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elaborate Organizations 원래 팬 rob 윽 ega oit bye longtime s